비욘드 2 소울 아련한 눈빛 저 귀여운 아이가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겪게 될 줄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비욘드 2 소울입니다 나 혼자 또 챕터 제목부터가 또 나 혼자야 제 아빠죠 양아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엄마 나는 전근을 가게 됐어 기지를 떠날 거야 정말 널 데려가고 싶다만 다른 사람의 생각에 넌 도키스 교수님이나 여기 남아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안 데려가겠다 이거네 물론 시간이 날 때마다 널 만나러 올 거야 그리고 좀 좋아지면 새로운 집에서 다시 함께 사는 거야 알겠지? 안 올 거면서 내가 안 오는 거 모를 줄 알고 그만 왔다 갔다 할게요 가만히 있을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안녕 안녕 영감해지거라 아카야 힘들다는 건 잘 알지만 힘들다는 건 잘 알지만 분명히 다 잘 풀릴 거야 노란색은 에이든이 이동할 수 있는 곳 지금 이게 에이든 시점이잖아요 쇼디랑 연결된 알 수 없는 생명체 생명체인지 귀신인지 따라해둘 더 더의 вок성 다 풍기 다 풍기 다 풍기 다 풍기 안죽였어 안죽였어 아 김진구님 감사합니다 5천원 선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빙인지 죽이는 건지 확실치가 않아 그때 스로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저렇게 색깔 붉은기 돌면 빙이라고 지금 죽이려고 했잖아 난 빙이 하려고 신나게 갔더니 목을 졸랐다 아니 목 졸은 걸로도 안 되는 거야? 졸을 수도 있지 나 버리고 갔는데 내가 졸랐나? 에이든이 졸랐지? 빨간 거가 죽이는 거 주황빛이 빙이라고? 방금 빨간색이었어요? 너의 주황빛으로 봤지? 시뻘겋지 않았던 거 같은데? 시뻘건건 우리 이선생님이 시뻘건거고 다음 2회차 플레이하게 되면 다 죽이고 다닐 겁니다 기대하세요 지금은 착한 조디 2회차 때는 효우지 버전으로 갑니다 조선땅을 다 휘어잡을 곳이야 나 완전 진이 빠지고 목마른데 여기가 대체 어딘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좀 착하게 굴고 나 좀 편하게 해줘라 응?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지 근데 에이든은 정말 착한 애야 보니까 조디만을 생각한단 말이지 조디한테 나쁜 짓 하는 애들은 다 가만 안 두는 거지 맞아요 전에 봤던 게임 맞습니다 히치하이커 히치하이커 하네 저 차 지금 가는 거야? 선 거야? 가는 건가? 아 에이든으로 차를 멈췄어야 됐나? 어? 못 멈추는데? 안 되는데? 멈추는 거 안 되는데요? 그냥 계속 가야 돼 이러고? 안 돼 아 하 엇 뱉 뱉 뱉 암 뱉 뱉 뱉 뱉 뱉 뱉 뱉 아이씨, 아이딘. 심쿵! 잠이 깼었으면 어떡해. 아, R1이 누르라고 나왔었구나. 나 왜 못 봤지? 괜찮아요, 아이딘. 아이씨, 아이씨. 차를 타는 게 더 좋았을까. 이 집에 오는 게 더 좋은 걸까. 어, 이거 뭐야. 아이씨, 아이씨. 하하하하. 내버려둘래. 잡아줄라 했지. 일단 집을 가봐야지, 집을. 여기, 여기. 피자 왔습니다. 박례, 죄송한데요. 오, 잘생겼어. 오늘 밤 묵을 곳을 찾고 있거든요. 밤을 찾고 있거든요. 여기선 못 지워줘. 죄송합니다. 헛간해서라도, 하룻밤만 자면 안 될까요? 아이씨, 아침되면 바로 나갈게요. 못 지워진다니까. 당장 나가. 뭐지? 뭐지? 불안한데? 뭐지? 아, 벤드코. 아, 벤드코. 아, 벤드코. 아, 벤드코. 아, 벤드코. 도. 문 열어준 애만 뭐야 여자씨 아까 이상한 말 하더니 지금 대답을 안 하셔도 놀라지 말거라 몇 년째 말씀을 안 하셨거든 막 저녁 먹으려던 참인데 같이 들지 그래 고맙습니다 심쿵이지 여기 앉으면 될까요 어 인디언 계열 쪽 사람인 것 같죠 맛있겠다 뭐부터 먹을까 고기 고기 고기는 진리지 고기도 먹고 이건 뭐야 이것도 먹고 또 띠앙가 그냥 썰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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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썰어 먹냐 내 집같은 편안함 되게 맛없이 먹는다고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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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맛있게 먹을 자신 있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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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스탕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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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가라 뭐야 밥 먹다 말고 고기 한 점이랑 또띠아 한 입 먹었는데 말 말 말 좀 해봐봐 뭔 일인지 방에서 나오지마 무슨 소리가 들려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? 그게 무슨 뜻이야? 목숨 귀한 줄은 알지? 문장구가 아침까지 나오면 안돼 뭐지? 뭐지? 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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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깜짝이야 그런거 막 함부로 그렇게 막 어? 그러지마라 무섭이 나온다 자는 무섭이 심쿵 어? 갈아입었네 놀래라 이건 뭘까? 아 C1님 감사합니다 자 에이든이 나와서 할 차례지 어디 한번 가볼거나 할머니 주무시고 할머니 주무시고 할머니 주무시고 이 녀석이 있고 어머 멋있다 그리고 또 이쪽은 할머니 방이었죠 아닌가? 이쪽 안갔나? 아 여긴 얘구나 이게 다야? 볼 수 있는 건? 이 문으로 갔었나? 여기 할머니 방 왔었고 저기는 뭐 없는데? 뭐 없는데? 에이든을 CCTV로 써먹지 말라구요 뭐가 없네요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밖으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뭐가 나오겠지? 설마 에이든 에이든 에이든이 스스로 나왔어? 자네 자네 내가 자는 걸 선택한 건가 그냥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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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예지몽 같은데? 또 예지몽 같은데? 예지몽 같아요 예 예지몽 한번씩 꾸거든요 아니요 저희도 한번 껐었어 난 열려 잠겼어 여행 에이든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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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지 열리 여행 그냥 너만 집에 있고 어? 할머니한테 가고 싶은데? 할머니 방이 여기였죠? 여기 끝이었죠? 맞나? 아니야 여기 아니야 할머니 방 여기였나? 어 아니네 아 헷갈려 어 할머니 봐 뭐야 그냥 다 두드려야 되는 상황? 다 그냥 공포에만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? 뭐지 뭐지? 왜 그러지? 왜 이렇게 불안해 하지? 대체 뭐가 있길래 사고 쳤데요 사고 쳤데요 방에서 에이드만 보내면 그냥 탐방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뭐였을까? 무슨 악귀 뭐 이런거 같은데 어 제 선택은 신박하다고요? 내가 뭐 딱히 선택을 하고싶어서 한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했을 뿐이에요 우와 귀신이다 나가려니까 나가야지 어디서 가야돼? 집에서도 길을 헤매는 왓섭이었다 오, 커피도 타놨어 좋은 사람들이네 허럭 두 모금은 마셔줘야지 예이지 뭐 할 거 없나? 어? 어디갔어? 아, 여기 내가 자던 방인가? 왜 대화도 안 돼 그냥 나가야 돼? 요새 이 게임 하시는 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, 감사합니다 게임 너무 재밌죠? 가볼게요 고마워요 할 일을 산 더미야 농경일 말이다 며칠 먹고 싶거든 일 좀 거들어다오 월급은 뭐 챙겨주겠지만 그래도 잠은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마 어떠냐 열정 페이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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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 지금 얘로서는 자고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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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하는거 유튜브에 항상 올리고 있는데 게임 채널에 올립니다 게임하는거는 예지몽에서 나무 갈라졌던거? 어, 여기 어디 나무가 있겠지 저, 저 여기 어딨지? 예지몽의 나무? 이게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잘 지내야지? 그 방향이 보이지 좋습니다 저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도움이 되었고 감사합니다 바닥에서 건처 좀 가져다 주겠니 바닥에서 건처 좀 가져다 주겠니 에이덴이 좀 가져다 주면 안 되냐? 에이덴이 좀 가져다 주면 안 되냐? 에이덴이 좀 가져다 주면 안 되냐? 이 할머니가... 어?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조디라고 하는데요 당분간은 여기 묵으면서 이를 거둘 거예요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멋져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? 언젠가 말씀하시겠지? 어디 있어? 헛간 헛간 어디 갔어? 헛간 그래도 뭐라고 안 하네요 건처 가져오라고 이렇게 안 하네요 건처 가져오랬는데 또 앨범 보고 있다 농땡이 오지구 어?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? 이거 귀신 아니에요? 그래 이거잖아 헛! 얘잖아 뭐지? 뭘까? 어떤 비밀이... 이 가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텍사스 천일 괴담 기대하세요 에이든 에이든 맨날 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럴때만 에이든 찾고 쉽지, 에이든 그냥 한 벨에 그냥 한 벨에 그냥 한 벨에 필요할때만 에이든 찾아 그냥 하하하 다 노는데? 어? 어? 나 일 시키고 자기들은 놀아 에이, 조니! 런쥐? 오케이! 이거, 일단 끝내고 아, 힘든데? 하하하 아무 데나 둬, 아무 데나 내려놔 내려놔, 내려놔 하하 점심시간이다 애들 밥 먹고 있으니 지장하면 같이 먹거라 아저씨는요? 응, 나중에 아직 일이 좀 남아서 야, 좋다 꿀인데? 물 한 번 뜨고 건초 한 번 갖다 주고 밥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? 풀스 게임입니다 착한 조디 플레이 하실거라고 하셨는데 말 안 듣는 나쁜 조디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, 그래요? 몰라 사람, 흐흫 사람만 안 죽였으면 됐지, 뭐 징조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한마디도 안 하셨대 삼십년은 될걸 나바오 목장이 50군데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밖에 없대요 사막에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흔치는 않으니까 유령 양, 유령 어젯밤 그 문 열었을 때 뭘 봤거든? 분명히 누가 밖에 있었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꿈이라도 꾼 거겠지 죽은 양을 봤는데 어떻게 된 거야? 폭풍 때문에 울타래 밖에서 헤매다가 모래에 목이 맞게 죽은 거야 넌 원래 그렇게 질문이 많나?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땐 그렇지 그래? 그럼 이번엔 내가 질문 좀 해볼까? 넌 어디에서 왔고 여기선 뭐 하는 거야? 물어보는 거 싫지? 그럼 네 비밀은 잘 담아두고 나한테도 이제 뭐 물어보지 마 잠시만요 내가 일을 할게 아니 그래도 왜 밤에 나오면 안 되는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알고보면 괜찮은 애야 잘 또 그렇겠다 잘 또 그렇겠다 뭐 난 아버지가 화내기 전에 하던 일 마저 해야겠다 나중에 보자 질문이 많은 게 아니라 선택지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조용히 밥 먹고 싶은데 선택지가 나오는 걸 어쩌라고 아저씨한테 가볼까? 도움 뭐 도울 거 없어요? 어 없어 아들 놈들한테 물어보지 그러냐 알겠어요 도와주다가 도끼 맞을 뻔 도와주다가 도끼 맞을 뻔 모자스네 어디 갔지? 모자스네 모자스네 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나는 모자스네 모자스네 가 안 보이냐? 어디 숨었냐 얘 말에 있는 애는 모자스네 아니잖아요 도와줘 이게 좀 suits 어디 가고 싶어 진짜 잘한 사람을 이렇게 태우려 들을 줄 아나 혹시 탈 수는 없는 거야? 전에 말 달아본 적 있나? 아니 타봐 말 이름은 아쉬키야 아쉬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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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키가 말을 안 들어갖고 어? 아쉬키 아쉬키 아쉬키가 말 안 들어갖고 어? 아쉬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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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에이든 부른다 아쉬키 아쉬키 날 봐 아쉬키 아쉬키 착하다 아쉬키 아쉬키 아쉬키야 아쉬키 아쉬키 굳이 빙의 안 했어도 됐을 것 같기도 한데 뭐야 타야지 타진 않아? 어디로 가라는 거야? 울타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? 오 됐다 어떻게 한 거야? 누구나 비밀은 있잖아 한방 먹였다 내가 널 오해했던 것 같아 샤워하고 싶거든 헛간 뒤로 가거라 숙녀 의선이야 차야 차 착한 사람들인데 오해해서 미안해요 내가 당해온 세월이 있어서 안알리게 좀 여기? 아늑하구만 조심하자 일단 무섭이 대기하자 잠깐만요 무섭이 대기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은 상황이야 혹시 모르니까 뭔 소리야 또 어? 저 변태시끼 크라운 과자 만드시나? 그 남자는 달아났어 그거 알아? 그 이후로 그런 종족을 감췄다고 아하 이제 그만 자거라 그럼 가축들도 잘 감춰놔야지 고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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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말을 듣지 어떻게 말해주지 어떻게 말해주지 어제 나갔다가 죽을 뻔 했잖아요 쓰읍 끌리는데 이거 하하하 아 이거 한번 열고 싶은데 이거 어 뭐야 난 들어갈라 했어 난 들어갈라 했어 착하고 나쁘고의 기준은 저는 사람을 죽이냐 범죄를 저지르냐 그 기준이라 조금 뭐 말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런거지 뭐 ㅋㅋㅋㅋ 엠 우와 우와 루루 什麼 오 오 오 오 오 아니 말이랑 이런 것도 다 숨겨놔야지 그러면 걸렸어 걸렸어 걸려버렸어 바살표 나와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오우 숨은 곳이 아니요 어? 우와우 놔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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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 이 자식아 놔놔 놔놔 내려가봄 응 오케이 아 얘네는 지켜주는 애들인가 아까 그 놈한테 그러네 얘네는 지켜주는 애들이네 죽을 수도 있었다고 무슨 일이에요 저건 뭐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방에 가 있거라 사실대로 말해요 지금 당장 에이쪼 후야 피를 갈고 하는 존재지 오로지 그것만 바라는 존재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정령과 싸울 수 없는 노릇이니까 정령은 이쪽 세계에 살지 않아 여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